이 두 분의 결혼식을 축하하는 축하의 무대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를 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MC몽, 하하, 노웅철, 김동완 씨입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들어가겠습니다. 이 세상에엔 형님 있고 형님 사랑해 주. 저 이상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. 열심히 했는데. 다시 한 번 음악을 좀 주시겠습니다. 이 세상에엔 내가 있고 형님 사랑해 주는. 넘어지지 않을 거야. 두 분 문제 없어. 동환 씨 오늘 축하 너무 멋졌어요. 네, 네. 멋있었죠? 정훈 씨. 정말 휘물이 멋지더군요. 정훈 씨가 또 이 몸짱이라는 소문을. 정훈 씨 동기가 제 친구가 있더라고요. 들었습니다. 그 몸짱이 되기까지의 그 노력. 그 땀. 열청. 그 모든 것을 경립식에 쏟아붓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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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